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어강사 김재마입니다. 지금 이 시기인 얘들아 이제 9평이 얼마 안 남았지? 그리고 수능 디데이 100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물론 디데이 100일이라는 그 숫자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있지. 우리가 이제 9평 대비 그리고 수능 디데이 100 딱 이때는 뭘 해야 되냐? 리마인드해 주셔야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었던 그 방향? 그 방향이 정말 수능이 나에게 요구하는 방향이 맞는가?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야. 디데이 100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마도 너희가 이제 9평 그다음에 디데이 100 뭐 이런 숫자가 긴장으로 좀 다가오는 이유는 너희가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일 거거든. 만약에 6평, 9평 이런 걸 매주 본다 생각해봐라. 이번 주 6평, 다음 주 9평, 다음 주 6평, 그다음 주 9평. 매주 본다 생각하고 긴장되겠니? 긴장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접해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일단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직은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긴장감이 있단 말이야 분명히. 그건 쌤도 마찬가지다. 쌤도 너희랑 마찬가지로 긴장을 하고 있어. 왜냐하면 쌤은 수업할 때 관행적으로 하던 대로 그냥 수업하지 않거든. 특히 작년에 얘들아, 2022 예시문항 처음 나왔을 때 딱 보자마자 정말 변화된 1호 개정교육 과정이 이 정도까지였어? 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줬던 게 작년 2022 예시문항이었거든. 그걸 딱 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시작이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이전으로 가면 쌤이 런칭 준비하면서. 작년에 쌤이 런칭을 했잖아. 작년 런칭하기 전부터 가장 많이 심혈을 기울였던 게 그거야. 왜냐하면 강좌라는 건 쌤은 너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너희들에게 수능의 방법론을 가르치고 수능의 경향에 대한 분석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의의 방향이 처음에 중요한 거야. 강의에서 무엇을 강조하냐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쫙 가는 거거든. 방법론을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작년에 사실 쌤이 런칭하기 전에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연구진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거의 뭐 수능과 관련된 논문은 싹 다 읽었거든. 그 논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1호 개조원 교육과정이 변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니까. 그것이 반영됐을 때 어디에 좀 더 방점을 둘 것인가. 그래서 쌤이 수능에서 작년에 런칭 딱 하면서 쌤 강좌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3단 논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건 뭐였냐면. 우리 학생들은 지문을 알면 지문을 이해하면 그냥 문제가 저절로 풀리는 줄 알아요. 작품을 알면 그냥 저절로 풀리는 줄 알아.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지문 독해 몰빵을 하고 작품도 EBS 작품도 작품을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작년에 만행도 보면 아는 작품 그대로 연계된 작품이 전체가 그대로 나왔지만 거기서 오답력 1위 2위 나왔잖아. 지문도 마찬가지. 지문 독해가 다 됐는데 정답이 안 보이잖아. 그게 작년이었거든. 작년부터 1호 개조원 교육과정이 반영됐었죠. 그게 시험의 경향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IQ 테스트가 있잖니 얘들아. 만약에 IQ 테스트. 지금의 IQ 테스트에서 170 정도 나오는 사람인데 IQ 테스트의 유형이 바뀐다. 120으로 떨어지는 순간이거든. 그게 시험의 유형이라는 거고 그게 시험의 경향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6평과 9평을 항상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쌤이 항상 수능이 끝나면 학생들한테 점수에 대한 연락을 받잖니. 피드백을 받잖니. 그러면 이제 쭉 보고 점수가 막 상타지야. 연락을 해야지. 후기 써라. 연락 딱 해줘야지.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걸 물어봐야죠. 너 지문도 캐 정말 온전히 다 알고 문제 맞췄니?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거의 모든 학생들이 만점, 100분이 99. 정말 그냥 초상타치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 그 학생들 중에서도 지문도 캐 정말 온전히 다 알고 문제 맞췄다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 명도 못 봤어. 왜일까? 중요한 건 지문도 캐을 100% 온전히 다 하라는 게 아니었거든. 정답을 맞히는 객심이거든. 그게 우리가 파이널에서 몰입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선지 판단이라는 걸 이제는 우리가 보다 정점에 놓고 우리 공부 강의의 목적, 목표에 놓고 공부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야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훨씬 더 중요한 시기가 된 겁니다. 지문과 작품은 원래 중요하잖아, 당연히. 지문을 읽고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작품을 읽을 수 있어야 선지를 판단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니까. 쌤이 왜 3단 논법이라고 해서 굳이 지문과 발문과 선지 3개를 다 강조했었냐. 그래야지 학생들이 나머지가 중요하다는 그 균형감각을 가질 수 있거든. 어차피 지문 작품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니까. 근데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선지에 대한 판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쌤이 강조하고자 작년에 3단 논법. 올해 트리니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명칭으로 이제 런칭을 딱 했었고. 그래서 작년에 유일하게 선지 변형의 원리라는 강조를 냈었단 말이야. 선지 변형의 원리? 선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지문에서 선지로 갈 때 어떻게 바뀌는가? 바뀐다가 핵심이었거든. 그래서 그 바뀐다라는 걸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너희들도 관행대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쌤도 지금 관행대로 안 가르치잖아. 너희도 관행대로 공부하면 안 되지. 관행대로 공부할 거면 6평과 9평에 대한 경향 분석을 왜 하겠니? 관행대로 공부하시던 걸 바꾸셔야 됩니다. 물론 관행대로 공부한 게 안정적 1등급이다. 잘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그 방향성을 수능의 경향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걸 지금부터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야.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상타치, 잠노트, 너희가 잠노트, 잠노트 하도 원해서 이제 쌤이 드디어 잠노트, 너희들이 이걸 원했던 거잖아. 그래서 잠노트. 그러니까 함부로 알려주면 안 돼. 상타치, 잠노트 이런 거 열심히 써먹고 있거든. 쌤도 학습을 해. 그래서 지금 현재 1등급 잘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학생들. 하반기에 뭐 해야 될까? 의식을 더 고도화하셔야 됩니다. 안정적인 1등급을 쫙 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1등급으로 진입하려는 우리 예비 1등급 학생들. 진입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방점을 맞춰야 될까? 만약에 그 수능을 만점 받은 학생이 지문독해 몰빵해서 내가 이 지문을 이해할 때까지 완전히 이해하고 내가 선지를 풀 때까지 나는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계속 보겠어. 그래서 이랬으면 오히려 뒤에 걸 풀 시간이 없었을 수 있어. 만점을 못 받았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공부는 효율입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돼. 자, 그래서 하반기 커리에 대해서 한번 쌤이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앞부분에 강좌 여기서부터 출발했거든. 잼스톤 임론이 이제 작년 강좌였는데 여기서 사실은 출발했었던 거야. 그래서 베이직 강좌였고 예비 수험생들 주로 지금도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지금 여름방학이라 한참 듣고 있는 게 임론이더라고. 그래서 임론에서 이 세 가지의 포인트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어떤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냐. 이걸 임론에서 다뤘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는 지금의 하반기와는 큰 관계는 없고 독서 본봄과 문학 본봄이 얘는 개념 강좌였지만 얘는 실제로는 개념이라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너희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개념 강좌는 아니거든 얘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바로 독서 본봄과 문학 본봄이었습니다. 가장 핵심, 핵심을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담은 강의가 본봄 강의였거든. 그래서 쌤이 6평 직후에 알잖아. 쌤의 그 분석 상타치의 실력. 그래서 독서 지문 내지문. 아, 잠깐만. 아, 지금도 갑자기 생각이 빵 난 게 6평에서 이제 독서 내지문 나온다. 사실 중요한 건 뭐 4개다, 5개다 이게 전혀 아니지. 뭐 독서가 내지문 나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야.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평가원의 시그널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 그건 평가원이 보내는 시그널입니다. 자, 이번 국어시험에서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해야 돼. 너희들. 잘 봐. 오죽하면 4개를 냈겠니. 그 정도로 명시화를 시켜줘야 이 차이점이 티가 확 난단 말이야. 만약에 평가원 2번 6평도 얘들아 독서 지문 4개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거 쌤이 독서 해설강에서 뭐라고 얘기했었어? 선지였거든. 이번에 핵심은 선지로의 추론적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에 그냥 지문에서의 정보를 찾아서 문제를 푸는 일치 불일치형이 상당히 줄었다는 거야. 추론이 중요해졌으면 추론이라는 건 뭐냐? 의미를 파악하게 묻는 게 바로 추론형이거든. 그 추론형이 늘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선지 변형이 훨씬 더 강화됐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6평에서 그것을 명시화하기 위해서 평가원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바로 지문 4개의 형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개수가 아닙니다. 경향입니다. 이번 9평도 마찬가지야. 쌤이 문학은 뭐라고 했니? 이번 9평은 문학 차례라고 했었죠? 그것도 여러 차례 얘기했다. 이번 9평 분명히 변별적으로 문학에서 주겠죠. 그게 올해 수능의 경향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우리는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린 지금 국어 일반 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수능을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 의미에서 가장 방법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았던 게 본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봄은 오로지 이거 하나를 배웠어. 패턴 독해. 주제별로 흘러가는 패턴들이 반복되죠. 그게 기출을 분석하는 이유입니다. 그러한 패턴에 대한 이해를 공고히 하는 것. 딱 10차시였잖아? 딱 10차시인데 수강 후기를 보면 이 10차시에서 학생들이 수능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공고해졌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6평 직후부터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본봄을 따라오고 있고 이 본봄 강의는 지금도 듣고 있는 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 듣고 가기에 시간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듣고 있는 너희들 빡세게 SM이 하라는 대로 독서 본봄에서 배우는 패턴들 체화하시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개념의 구체화 개념의 변이 개념의 흐름에 대한 고도화된 정교한 의식을 갖추는 게 별의 는 밤이었죠.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도 당연히 작품을 기본적으로 읽어내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시를 읽는 방법론 소설을 읽는 방법론 그 해석의 방법론을 다뤘던 게 바로 문학 본봄이고 이것도 24차시만에 끝내기엔 굉장히 압축적이고 굉장히 효율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듣고 있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1호 개정 교육과정에 그 변화된 내용의 경향들을 쌤이 또 독서 본봄이랑 문학 본봄에 넣어뒀단 말이야. 그 선지 판단의 방식 여기서도 쌤이 지금 강조하는 건 보기와 선택지거든. 왜냐하면 작품도 작품의 일반을 공부한다. 의미가 전혀 없어. 그 작품을 보기와 선지 그것도 수능이 요구하는 그 의도에 맞춰진 공부를 하셔야 제대로 된 해석의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본봄에서 다뤘고 그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토대가 돼야 그 토대 위에 나머지는 쌓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 둘이 개념 강조했던 거야. 쉬워서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축적이 아니거든. 방법론을 딱 설정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안으로 좁혀가는 게 공부입니다. 틀을 잡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효율적 공부라는 거야. 그의 토대를 잡았던 게 바로 독서와 문학의 본봄이었죠. 그래서 역시 당연히 트리니티대로 공부를 했었죠. 세 가지를 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기본입니다. EBS 수특 연계 강좌는 이제 곧 완강인데 이제 다 끝났다. 근데 이 강좌도 핵심은 하나야.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얘도. 근데 해석 중에서도 올해 가장 경향 두 가지였죠. 1호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문학에서의 포인트는 문학사입니다. 두 번째는 상호텍스트성이야.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정교하고 엄밀한 그러면서도 고난도의 선택지 어휘들로 우리에게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것을 대비했던 게 EBS 강좌였지. 우리는 절대 EBS의 작품들을 공부하지 않았었죠. 그 작품을 어떻게 다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실제로 얘들아 보기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 작품이 완전히 180도 다르게 해석이 된다?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작품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작품이 다른 방향으로 해석됐을 때 이 작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다른 선지의 표현이 나왔을 때 그것이 맞다는 것을 내가 판단할 수가 있어. 그 공부가 EBS에 대한 공부가 되는 거죠. 별의 는 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의식의 정교화. 그래서 고도화된 의식을 갖는 게 별의 는 밤의 핵심이었어. 우리가 독서가 패턴만으로 지문이 다 읽힌다. 패턴 구조만으로 지문 속에 내용이 다 들어온다. 완전 땡큐였겠지만. 사실 글이라는 건 얘들아 모든 글자마다 모든 단어마다 의미들이 다 들어있죠. 함의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념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 의미로 가지 않거든. 개념은 다른 개념과 만나면 의미가 변이 되고 다른 개념으로 구차화됐을 때 역시 의미가 변이 됩니다. 그러한 개념의 흐름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국어 지문이거든. 그런데 그냥 구조나 틀만으로 그걸 설명할 수 있겠니? 개념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으로 쪼개서 이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정교하게 지문을 독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 프로파일링. 그래서 지문을 뜯어본다. 마치 프로파일링 하듯이. 그게 별의 늠밤 독서의 강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기반으로 그 안에서 흘러가는 개념의 구체화들. 이것을 연습하는 것이었고 당연히 선지 변형. 이게 올해 트렌드였잖아. 이것을 보다 더 엄밀하게 연습하는 게 별의 늠밤이었죠. 문학은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은 쌤이 1등급 선지 개념이라고 얘기를 붙였었는데 사실 별의 늠밤 문학에서도 우리가 가장 강조했던 지점이 뭐였냐. 비평과 보기가 올해 핵심이잖니 또? 6평은 비평이 나오지 않았지만 쌤이 왜 9평에서 문학을 가지고 변별점 있는 요소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게 봤던 건 사실 보기였거든. 왜냐하면 올해 6평의 보기는 기준이었어. 그 기준이 뭐였냐에 따라 작품 해석이 달라질 수 있거든. 그게 다각적 해석이고 그게 추론이고 그게 우리에게 올해 요하는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선지지. 문학에서 쌤이 얼마나 선지를 강조하는지 잘 알고 있을 거야. 문학은 작품 자체가 이미 열린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기에 뭘 갖다 댔을 때 작품의 해석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선지를 판단하는 그 과정. 그게 문학에서도 당연히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독서는 변형이 돼서 중요한 것이고 문학은 본래 선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문학에서는 선지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위로 가니 밑으로 갑시다. 그래서 선지 속 주요 개념들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선지의 개념들까지 봐야 할까 라는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봤는데 이것도 딱 15차시로 이제 완강이죠. 그리고 쌤이 또 이감온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있어. 쌤이 작년부터 이감 온라인 해설강의를 지금 하고 있지 않니? 근데 이 이감 온라인 해설강의도 쌤의 방법론의 이감의 컨텐츠들을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쌤이 또 이 해설강의를 강조했던 이유가 있잖아. 1호 개정교육과정 반영되면서 유형이 달라졌잖니? 유형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달라진 유형들을 자주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쌤이 얘기했잖아. 6평과 9평을 자주 접한다면 너희들이 그만큼 긴장하거나 아니면 익숙해질 거라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건 곧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많은 지식으로 이 문제를 푼다가 아니야. 중요한 지식의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수능을 공부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유형을 반영한 올해의 경향을 제대로 반영하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건 사실은 사설 모의고사가 얼마나 잘하겠니? 매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통해서 거기다 지금 19패스는 이감 온라인 모의고사를 다 무료로 받고 있잖아. 그래서 이것을 쌤의 강의의 방법론에 녹여서 이 컨텐츠들로 우리는 기출을 분석하듯 방법론을 분석한다. 그 방법론을 적용해서 올해의 가장 트렌디한 문제들을 푼다. 이게 이감 온라인 해설의 핵심입니다. 학생들이 모의고사라고 하면 마치 내가 준비가 다 된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모의고사를 풀 정도의 실력이 되고 그 다음에 해설을 들으면서 확인한다고 생각하는데 쌤의 해설은 확인이 아니다. 확인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방법론이야, 얘들아. 수강 후기를 보세요. 매 차시 평가원을 분석하듯이 이감의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의 방법론을 적용해 가면서 그 경향을 쌤이 또 분석할 때마다 너희들에게. 구평이 또 끝났을 때. 또 그 경향의 내용들을 이 해설 강의에 넣어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화하는 강의가 이감 온라인 해설 강의입니다. 얘는 앉아서 해설을 듣는 강의가 절대로 아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얘들아 이 강의는 쌤 커리의 정점이야 얘는. 쌤이 런칭 전부터 가장 많은 연구진들과 제일 많이 고민하고 가장 수능의 경향, 그 삼단논법과 그 트리니티를 가장 적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그 강의에 대해서 정말 수없이 구상하고 가장 많이 노력하고 분석하고 준비한 강좌가 드디어 이 강좌로 구현이 됐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는 그래서 쌤이 구평, 그 다음 수능을 대비하는 가장 우리 강의의 최종 보스라고 볼 수 있지. 이 강의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들은 당연히 정교한 의식을 기반으로 한 본격 선지 판단법을 배우는 강의입니다. 선지를 어떻게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것도 지문에서 내가 방금 읽은 어휘가 아니라 내가 문학 작품에서 공부했었던 그런 표현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선지가 구현됐을 때 선지의 어휘가 굉장히 고난도로 이루어졌을 때 최근의 트렌드인 추상적인 어휘로 선지가 구성됐을 때 그 선지를 정확하게 의도에 따라서 모호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확인하고 선지를 판단하는 그 훈련 그 학습을 하는 강좌가 바로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강좌입니다. 이 강좌는 각각의 영역마다 강의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강좌는 지금 가칭을 쌤이 정해놓은 게 있어 엔제 선지 분석이라는 강좌입니다. 이제 강의가 오픈할 때 쌤이 또 이 강의에서 각각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배우고 어떤 식으로 너희들이 이 강의를 통해 무엇을 배워갈지 이 내용은 쌤이 노티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피와 땀이 서려있는 가장 중요한 강좌가 바로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거. 그래서 타는 거야. 목이. 마지막은 그날이 오면이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고 총정리하는 그 모의고사 그날이 오면이 되겠습니다. 자 쌤이 풀커리를 그래서 딱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풀커리라고 하면 지금이 이제 하반기 잠로2니까 풀커리 말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이딩을 해줄까 그래서 만든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얘도 이제 지나가고 일단은 현재 1, 2등급을 위한 강의 그리고 예비수험생은 왜 지금 나왔을까 예비수험생들은 시간이 많습니다. 자,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고요. 독서 집중 공략과 이제 문학 집중 공략 강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또 잘 안 보이잖아. 그래서 윷놀이판으로 준비를 딱 했으면 자, 본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스타트. 근데 이제 왼쪽에 1등급, 2등급, 현재 1, 2등급, 그 다음 3등급에서 5등급까지 근데 3등급에서 5등급이지만 나는 분명히 욕심을 갖고 내가 반드시 1, 2등급을 맡겠다. 충분히 가능하거든. 수많은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지식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를 알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 지금부터야.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죠, 우리는. 노베와 예비수험생들, 그 다음 문학 집중, 독서 3대장에 대해서 윷놀이를 만들었는데 게임 방법 클릭하면 게임이 시작돼. 게임을 시작하지. 스타트. 이렇게 손으로 수작업이야. 그래서 이제 자신의 등급별로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따라오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등급별로, 그 다음에 나에게 부족한 영역별로 지금 정리를 딱 해놨어. 그래서 1등급, 2등급이다. 당연히 안정된 1등급을 위해서 의식을 더 쫙 고도화시켜서 끌고 올라가야 되겠죠. 더 정교한 개념에 대한 이해, 그 의식적인 우리의 상승을 위해서 여기서 시작합니다. 3에서 5등급 충분하다니까 지금도. 정말 중요한 게 뭔지에 몰입하고 그거에 집중하고 그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봄에서 시작해서 패턴 익히고 그 다음에 개념 장착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선지판단. 충분한 시간이죠. 차시가 왜냐면 많지가 않아 쌤은. 굉장히 압축적입니다.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이감 온라인 모의고사 해설강의, 그리고 문학 집중에 대한 내용들, 독서 3대장, 독서 3대장, 당연히 패턴 시작해서 개념, 선지판단까지. 그래서 강의 각각마다의 목적성과 강의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다 세분화되어 있고 이제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쌤이 학습에서 학습의 목표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명시화시켜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너희가 이해하면서 따라온다면 우리가 또 빛나는 11월을 분명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구평을 대비하고 우리가 구평이 끝난 다음에도 쌤이 또 구평의 분석. 요새 그걸 위해서 뭘 못하고 있는지 아니 얘들아. 검도를 못 간다. 쌤 요새 힘이 없어 보이지 않아. 검도를 못 간다. 머리치기를 못하고 있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힘이 없어. 그 정도로 바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관행대로 공부하면 안 되지. 우리 올해 수능 한번 뽀개 보자. 머리치기 말고 수능치기 한번 뽀개 봅시다. 얘들아. 수능 이제 디데이 100일인데 힘내고 날씨 많이 덥다. 컨디션 관리 잘하면서 쌤이 항상 응원할게. 화이팅. 강의에서 보자.